책 읽는 자작 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오디오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대화 능력이라는 것은 평생 수련에도 부족할 겁니다 나 혼자 살 게 아니라면 누군가와의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늘 믿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진심만 있으면 되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진심이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진심이면 뭘 하느냐고요 내가 그나라 말로 전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적인 측면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적을 만들지 않은 대화법 지은이 샘혼 옴기니 이상원 변한 곳은 갈매 나무입니다 이 책은 2008년에 출시돼서 15년간 화술 협상 분야에서 최고의 책으로 꼽히면서 베스트셀러로 사랑받아 왔다고 합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직장인 관련 도서로도 선정이 되었었다고요 이 책은 저자와 워크숍을 진행한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말의 기술을 말로 하는 쿵후 아시죠 쿵후 무술이잖아요 그 말로 하는 쿵후 같다면서 혀에 텅을 써서 텅후라고 명명했습니다 중국 무술인 쿵후의 목적은 상대의 신체적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텅후는 정신적인 무술로써 심리적인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저자가 말하는 텅후의 목적은 타인의 언어적인 공격에 모욕당하지 않고 자신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공격해 왔다고 해도 마음과 입을 잘 다스려서 스스로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책의 목표는 불친절한 행동을 막아내고 받아 넘기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더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 갈등을 어떻게 미리 예방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가 결국 적을 만들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얻어내는가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혀로 하는 무술 텅후의 숲기를 가지고 얻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인간의 뇌은 부정형을 모른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해 올 때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득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각적으로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자신을 방어하려거나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며 부인하고 나서지 말라 왜냐고? 예기치 못한 언어적 공격에 발끈하여 되받는다면 이미 덫에 걸린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당신은 왜 그렇게들 방어적이지요? 라는 말에 나는 방어적이지 않아요 라고 답한다면 상대의 말을 확인시키는 꼴이 되고 만다 너무 감정적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나는 감정적이지 않다구요 라고 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지적을 사실로 증명할 뿐이다 그러자 한 워크숍 참가자는 내 말을 반박하고 나섰다 말도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그걸 증명하게 된다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 인간의 뇌는 말해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 반대되는 모습을 그려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거나 하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면 우리 뇌는 바로 그 무언가를 기억한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자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가득 담긴 길쭉한 유리그릇을 상상하지 마세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로 맛있는 초콜릿 시럽이 얹혀 흘러내리는 모습을 절대 상상하지 마세요 붉은 체리로 장식된 흰 우유크림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스크림 그릇에 숟가락을 넣어 듬뿍 떠낸 후 입에 넣고 맛을 음미하는 장면을 떠올리지 마세요 자 상상하지 않고 떠올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일이 가능한가 그 장면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려 하지 말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운동선수들이 원하지 않는 것 두 번 실수하면 안 돼가 아니라 원하는 것 첫 번째로 서브를 넣어야겠다를 그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 코치들이 너무 빨리 헤엄치지 마라고 말하는 대신 좀 더 천천히 꾸준히 헤엄쳐라고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남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표현만 사용해보라 동료가 너무 흥분하지 마 라고 말할 때 나는 흥분하지 않았어 라고 답한다면 벌써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버린다 멍청이처럼 굴지 말라는 지적에 나는 멍청이가 아니야 라고 대답하게 되면 그 부정적 이미지가 저절로 고정되고 만다 미국 대통령을 지닌 리처드 닉슨은 이 교훈을 얻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개인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가운데 텔레비전 생방송 연설을 하게 된 그는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말았다 사기꾼이라는 운명을 벗기 위한 시도가 오히려 사기꾼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원칙은 모든 의사소통에 중요하게 적용된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절대로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싸우지 마라고 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나는 울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직원들에게 지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에게나 남들에게나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라 너희 둘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 모나리자 같은 미소를 지어야 하겠어 월요일부터는 시간 멎춰 출근합시다 9시 정각이 되면 사무실에 앉아 전화받을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등으로 말이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때 해야 하는 말 누군가 당신을 정면으로 깎아내릴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이럴 때는 무슨 뜻이지요? 라고 물으며 상대에게 다시 공을 넘기도록 하라 이 질문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처럼 여러모로 유익하다 일단 대답이 된다 분노를 지연시켜 공격에 즉각 대항하지 않게 된다 상대의 의중을 드러내 당신이 사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당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벌어 후회할 말을 피할 수 있다 성급한 대응을 막아준다 질투는 남의 상황을 오해한 탓에 나타나는 경우가 99%라고 한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한 워크숍 평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몰랐지만 이제는 이 기법의 효과를 절감하고 있답니다 반년 전에 승진했고 이제는 동료들을 지휘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조심스러운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퇴근 시간 직전에 제가 좋아하는 직원 하나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자리에 앉더니 제가 상사로서는 최악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참가자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을 대하는 데는 자신 있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려다가 그건 결국 변명에 불과하리라 그래서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몇 주 동안이나 전체 회의가 없었잖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제야 그가 문제 삼은 것이 의사소통 부재임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어떻게 모든 직원이 충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지 의논하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좋은 상사인지 아닌지 따지는 대신 말입니다 모든 논쟁은 누군가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어와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16살짜리 아들 녀석이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오더니 내가 너무 밉고 자기의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 뭐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은혜도 모르는 녀석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이러한 소리를 하는 거야 였지 하지만 그러한 말을 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너의 말을 기억하고 대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니? 라고 되물었어 그랬더니 울먹거리면서 친구들은 다 모여서 밤새도록 노는데 저만 집에 와야 하잖아요 이건 불공평해요 라고 말한 거야 아이가 화난 진짜 이유를 알고 나자 나는 아이가 친구 집에서 자지 못한 이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기 시합을 가야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할 수 있었지 도대체 무슨 말이니? 라는 질문 덕분에 나는 벌컥 화를 내는 대신 아이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단다 다음 일화를 보면 문제 상황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좀 더 분명해진다 비오는 주말을 보내고 한 선생님이 학교로 출고를 해보니 교실 한가운데가 무렁덩이가 생겨나 있었다 수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곧 달려와서 바닥을 닦아냈다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다 사흘째에 다시 무렁덩이를 발견한 선생님이 관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흘째 같은 일이 반복되는군요 좀 오셔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몇 분 후 관리 책임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걸레는 가져오지 않았다 선생님이 어떻게 물을 닦아내려고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관리 책임자는 저는 물을 닦아내는 대신 새는 천장을 고칠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대체로 누군가 불친절하거나 불공정한 말과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그저 고인물을 닦는 데에만 바쁘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대신 표면적인 현상에만 반응하는 것이다 자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상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당신은 불평할 수도 있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이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은 그 알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을 밝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승자 없는 논쟁에서 벗어나는 기술 승자 없는 논쟁이 벌어지려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이 상대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상대 역시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 논쟁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망가들일 뿐이다 일단 내뱉은 말은 멀리 날아가 버려서 다시 붙잡을 수 없다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이 입 밖으로 날아가기 전에 붙잡는 방법을 알아보자 후회할 말이 기어이 튀어나오기 전에 우아하게 논쟁을 피하는 기술 말이다 인생의 행복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피하는 데 있다 멋진 퇴각은 그 자체가 곧 승리이다 출구 없는 논쟁을 비껴가는 효과적인 방법은 잠시 입을 담은 뒤에 우리 둘 다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른 주제로 옮겨가는 것이다 어떤 논쟁에서든 양쪽 모두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우기 마련이다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은 틀리다거나 한쪽이 선하고 다른 쪽이 나쁜 경우는 많지 않다 양쪽의 견해가 모두 유효하다 그렇기에 서로를 원수로 여기기보다 다만 의견이 다를 뿐임을 이해해야 한다 10대 자녀를 다루는 방법에 부부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자 남편은 아내가 아이에게 너무 오냐오냐한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이 너무 강압적이라고 느낀다 보통 이러한 의견 차이는 심각한 싸움으로 발전하기 쉽상이다 예컨대 이런 것이다 남편은 이 집에서 누가 윗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는 절대 우리말을 듣지 않아 라고 하고 아내는 억누르면 더 반항할 게 뻔하잖아 라고 응수한다 그러면 다시 남편은 여기는 우리 집이야 여기서 살고 싶다면 우리 규칙을 따르는 게 당연해 라고 주장하고 아내는 그 애는 벌써 17살이야 어른이 다 되었다고 아이 다루도 돼서는 안 돼 라고 반박한다 이런 식의 논쟁이 끝없이 계속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한 팀이잖아 라는 한 문장이다 이 한 문장이 부부를 대립해서 협력으로 바꿔놓는다 미국의 작가 샘 레빈스는 눈으로는 늘 서로를 볼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늘 서로를 보도록 노력할 수 있다 라고 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적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결국 같은 결과를 바라보고 있잖아 라고 말해보라 두 사람의 목적지는 같다 다만 도달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이 점이 확인되고 나면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공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쉬워진다 대화를 말싸움으로 바꾸는 망치 하지만 로봇 풀검의 말처럼 말은 큰 상처를 남기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상대의 말은 나를 모욕하기도 하고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남들로부터 소외시키기도 한다 2부에서는 무기가 되는 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무기란 공격적 혹은 방어적 전투도구로 정의된다 일부러 전투적인 말을 사용해 상대의 적대감을 부추기고 피곤한 말싸움에 휘말리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텅후 워크숍을 통해 전투적인 표현을 우호적인 표현으로 바꾼 사람들은 직장과 가정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말은 줄에 걸린 빨래처럼 마음의 바람에 펄럭인다 얼마 전 자동차를 대여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내 옆줄에 섰던 사람이 저는 존스라고 하는데요 포드 머스탱을 예약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직원은 기록을 조회하며 잠시 머뭇거리며 네 맞습니다 하지만 포드 머스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네요 라고 대답했다 아니 뭐라고요 벌써 몇 주 전에 전화를 걸어 예약했는데요 예 그러셨네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그 자정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군요 이럴 거면 제가 무엇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전화 예약을 했겠어요 제가 빌려갈 한 대는 남겨두었어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근무하던 신입 직원이 예약 목록을 확인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내가 자리를 들 때까지도 이러한 입씨름이 이어졌다 왜일까 직원이 계속 하지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대의 반감을 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은 대화를 말싸움으로 바꾸는 망치인 셈이다 망치를 휘두르며 관계를 만들 수는 없다 평화롭고 멋진 대화의 비법을 알고 싶은가 이제부터는 하지만 이라는 파괴적인 단어 대신 그리고라는 건설적인 단어를 사용해보라 그리고는 앞서 말했던 내용을 반박하지 않고 굳건히 해주는 아름다운 단어이다 그래야여 대화가 논쟁으로 빠질 걱정 없이 계속 이어지게 한다 앞서든 예에서 직원이 네 맞습니다 포드 머스탱을 예약하셨네요 그리고 죄송스럽게도 그 차종이 다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더 고급 차종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하지만이라는 단어는 보통 부정적인 소식을 이끌기 마련이다 문서를 훌륭하게 잘 만들었네 그 차종이 없다는 거절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 나온 말들은 열심히 들을 비료도 없다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라는 말은 긍정적, 부정적인 소식을 모두 이끌 수 있다 문서를 훌륭하게 잘 만들었네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질문을 하나 더 넣어주면 어떨까 혹은 이 일을 처리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하다고 제가 말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도 대출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세금 납부 관련 서류를 주실 수 있을까요? 등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누군가와 견해 차이가 있어 고민 중인가? 그렇다면 두 사람 모두 하지만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하지만은 갈등을 깊게 하고 그리고는 갈등을 예방한다 하지만은 적대감을 낳고 그리고는 공감을 낳는다 이제부터는 그리고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감정적인 충돌 없이 교환해보라 따귀를 찰싹 때리는 듯한 말 할 수 없다 라는 말은 마음에서 지워버려라 제안이나 부탁이 무참히 거절당했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드는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 말이다 당신이 다음 주말에 그간 바쁜 업무를 처리하느라 이뤄둔 휴가를 갈 예정이라 월급을 좀 일찍 받을 수 없느냐고 상사에게 물었다고 하자 그런데 상사가 할 수 없는 것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알겠네 월급 계산이 끝나는 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지 라고 대답했다면 어떨까 알겠네와 끝나는 대로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가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일은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는 점을 늘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이유 대신 언제 어떻게 가능해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 이를테면 심판이 도착하지 않았으니 아직 경기를 시작할 수 없어 대신에 심판이 도착하면 바로 경기를 시작할 수 있어 5분 안에 심판이 오지 않는다면 그냥 시작하자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가 또는 컴퓨터 오류 때문에 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컴퓨터 오류가 해결되면 곧바로 재고 상황을 살펴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박탈은 무엇인가를 빼앗는다는 뜻이다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경우는 상대가 원하는 바를 박탈하는 셈이고 이는 분노를 불러온다 반면 고안은 무엇인가를 얻거나 일으키기 위한 계획이다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그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상대가 애타게 바라는 바를 무시하는 대신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것이다 도우려 하는 진심 어린 노력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는 어느 아버지의 경험담을 보자 저는 늘 아이들과 대립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 허락을 구하러 오면 늘 안 된다고 했죠 그러는 내 모습이 스스로도 싫었지만 말입니다 아니 자동차는 내가 써야 하니 빌려줄 수 없다 네가 맡은 일을 끝내지 못했으니 친구들과 놀 수 없다 아직 숙제를 못했으니 비디오 게임은 안 된다 아직 저녁도 먹지 않았으니 아이스크림은 안 돼 등등 하지만 텅후 워크숍을 듣고 굳이 그러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뭇 하기만 하면이나 무엇뭇 한 뒤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장을 봐서 돌아온 후라면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도 좋다 네가 맡은 일을 끝내기만 하면 친구들과 얼마든지 놀아도 좋아 숙제를 마친 후에는 비디오 게임을 해도 좋단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된단다 이렇게 바뀐 거죠 지금이 괜찮은 시점인지 먼저 판단하라 어떤 다리를 건너야 할지 어떤 다리를 불태워 없애야 할지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렵다 데이비드 러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시점이 언제인지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 언제 참고 언제 터뜨려야 하는 것일까 정면 대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나 이것이 문제다 상대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순간 즉각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항의하기에 앞서 내 행동이 불러올 수 있는 결과들을 먼저 찬찬히 따져보는 것이 옳다 얼마 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내 친구는 40살에야 임신에 성공했다 친구는 힘든 9달을 보낸 후 석 달간 출산 휴가를 썼다 병원에서는 친구의 자리를 비워두고 본급도 전액 지급했다 그런데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 친구는 우연히 자기 연봉이 다른 부서의 동일 직급에 비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 경력이나 업무를 고려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차별이라고 생각한 친구는 당장 경영자를 찾아가 따지려 했다 그때 나는 친구에게 지금이 괜찮은 시점인가? 라고 물었다 친구는 멈칫했다 몇 달 동안 출산 휴가를 다녀온 직후의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연봉에 불만을 제기한다면 쉽게 울리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결국 친구는 당장 나서는 대신 이후 몇 달 동안 훌륭한 업무 능력을 발휘해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봉 인상을 요구함으로써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후 통첩을 하기 전에 따져봐야 할 6가지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나 상황을 떠올려보라 그리고 다음 6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과연 그 싫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현명할지 아니면 위험할지 판단해보라 첫 번째 사소한 일인가 판매 담당 직원이 당신을 자기라고 부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우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정도인가 두 번째 지속적인 일인가 물론 당신을 자기라고 부르는 소리를 하루에 스무 번 이상 들어야 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커진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판매 담당 직원과 직접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이 일의 전후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고려해야 할 상황을 살핀다 이를테면 당신은 출근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되었지만 판매 담당 직원은 20년의 경력을 가졌을 수도 있다 괜한 불평을 늘어놓아 당신의 첫인상을 망치게 되지는 않을까 이미 충분한 신용을 쌓은 상태인가 아니면 경솔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우려가 있는가 남들도 불만을 가지는 일인가 당신 혼자만 거슬린다고 느끼는가 네 번째 그 행동은 의도적인가 무의식적인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약올리려는 행동인가 아니면 애정과 관심의 표시인가 다섯 번째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 판매 담당 직원이 자기 행동을 고칠 수 있을까 늘 동료 여직원들을 자기라고 불러온 그 사람이 당신한테만 다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쉬울까 나는 늘 그래 왔다고 그러니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그냥 받아들여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려 들지 말라 당신은 시간을 낭비할 테고 돼지도 괴로움을 겪을 테니까 라는 낙서를 본 적이 있다 자기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노력이 결국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려는 꼴은 아닐까 여섯 번째 단기적인 승리가 장기적인 손실을 불러오지는 않을까 정면 대결을 시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길까 아니면 지게 될까 더 큰 목표를 위해 사소한 문제는 무시하고 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 일찍이 조지 패튼 장군은 위험 부담을 계산해 감안하라 무작정 돌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 이 다리를 건너가는 대가로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도 있다 이 여섯 가지 기준을 근거로 당신은 지금 입을 열어야 할지 아니면 잠잡고 있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기준을 하나하나 살피며 물 깊이를 재다보면 극히 사소한 일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혹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견디면 안 되고 남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요점은 어느 쪽이든 충분한 고민을 거친 후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를 망치지 않고 부탁을 거절하는 기술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의 발밑에 깔릴 필요는 없다 시인 마야 안젤루 글렌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자 그는 바야우로 새로운 과제에 봉착했다 이제는 어떻게 동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이를 줄여나갈지가 걱정입니다 정말 그렇다 개인적 직업적 관계를 망치지 않고 부탁을 거절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다음에 네 단계를 참고해 보자 첫 번째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기 얼떨결에 떠맡은 일 때문에 나중에 크게 후회한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는 덥석 책임을 맞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당장 대답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상대의 밀어붙이기 술수에 말려들지 말라 혼자서 조용히 상황을 판단할 여유를 가져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거절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단호한 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단계는 꼭 필요하다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승낙하는 대신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두 번째 아니야와 그래를 동시에 말하기 부탁받은 것은 거절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글랜이 동호회 총무일을 제안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총무일은 거절하되 다른 일은 맞겠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월간 소식지 편집일을 맞는 것이 그렇다 세 번째 아니야 라고 말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당신은 일을 맡을 상황이 안되지만 역할을 맡아내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어떨까 당신의 경험을 전해주며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 네 번째 죄의식 없이 단호하게 아니야 라고 말하기 늘 그래 라고 말해왔다면 그래서 늘 후회해왔다면 거리낄 것 없이 아니야 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나를 나를 그렇게 인정해줘서 고마워 아쉽지만 저녁 시간과 주말은 가족을 위해서 쓰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지 라고 용기내어 말해보라 그래도 상대가 막무가 막무가 막무가대로 고집을 이해해야만 이해해야만 해 라는 식의 말은 상대의 원망을 사고만다 인간관계에는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입장만 생각해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늘 남을 자기보다 앞세우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신을 처음에 두고 남들 또한 고려하는 것으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따르라 이야기가 이쯤에 이르면 부탁을 거절했을 때 상대가 화를 내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 꼭 나온다 인생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넘어선다 라는 책을 쓴 메기 베드로시어는 어떤 상황이든 노후 뒤에는 예스가 있으며 이 점을 기억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 가지 일을 거절하면 당신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다가 결국 제일 중요한 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다 그 소중한 자원을 사소한 것에 헛되이 쓰지 말자 우선 순위가 분명해지면 거기에 쓸 시간을 빼앗는 일에 대해서는 미안해 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여성은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어머니에게 아니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내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 우리 어머니는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데 천재적이에요 매일 전화해서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저는 차마 거절할 용기가 없어 늘 녹초가 된답니다 지난주에는 쇼핑센터에 태워다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마침 시간이 없었고 토요일에 딸들과 쇼핑센터에 갈 예정이니 그때 함께 가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늘 그랬듯 신세한탄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저울을 떠올렸고 몇 년 동안이나 어머니의 요구에만 맞춰왔다는 걸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거절해야겠다고 판단했죠 저는 왜 시간이 없는지 설명했고 주말에 함께 가시든지 아니면 택시를 부르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계속 투덜거렸지만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건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중시하는 것이 없다면 하자일 것 없는 것에 넘어가고 만다 당신이 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1세기의 유대교 지도자 힐레른 내가 내 편을 들지 않으면 누가 내 편을 들겠는가 그런데 내가 내 편만 든다면 나는 무엇인가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시대를 뛰어넘는 이 명언은 나와 남을 함께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드러낸다 언제 어떻게 아니 라고 말해야 할지 배우지 못한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많은 뼈아픈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에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이를 피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여 까다로운 상대를 요령있게 무장해제시켜서 좀 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상처받지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굳건히 단단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을 여럿 안내해줬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선택한 하나는 관계를 망치지 않고 부탁을 거절하는 기술 부분이었는데요 첫째 어떤 부탁을 받게 되면 일단 덥석 책임을 맞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라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 둘째 부탁받은 것은 거절하되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는 거절하되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죠 친절한 사람이란 반드시 만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부디 죄의식 없이 단호하게 아니야라는 용기를 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의 방식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요 어 날 그렇게 인정해줘서 고마워 아쉽지만 저녁 시간이랑 주말은 가족을 위해서 쓰기로 약속해서 말이야 아 봉사도 물론 중요한데 내 가족을 위한 봉사 역시 그만큼 소중하지 않겠나 이해해주겠어 라는 식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미리 연습하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는 결국 연습과 함께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 이게 제일 힘들어요 용기 내는 거 이 문장은 어땠습니까 내가 내 편을 들지 않으면 누가 내 편을 들겠는가 말입니다 그쵸 백번을 씁니다 들려 드렸던 내용 중에서 아 이건 내가 연습해서 좀 써먹어봐야겠다 싶은 것들은 나무님들 부디 부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종이에 적어서 벽에 붙여봐 주세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시간 동안 공부한 거 말짱 도루묵 됩니다 아셨죠 꼭입니다 두 개만 선택해서 글을 적어서 붙여놓고 말을 할 때 의식적으로 떠올려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어떻게요 의식적으로 떠올려 보기 연습해 보기입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엔딩 막 들으면서 저는 불러가구요 나무님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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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